0014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1955년 3월에 해상보험전업회사로 보험업에 진출하여 해상, 화재, 자동차, 장기, 연금 및 퇴직보험 등의 손해보험 전 부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함 신용평가기관인 AMPEST로부터 A. Excellent 등급 S&P로부터 A-Stable A 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2022년 12월 기준, 사업부 57개, 지점 344개, 보상 S&C 15개 등이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손해보험 및 이에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목적으로 195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1999년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되었음 대시 국내 지점과 보상 사무소 및 영업소, 해외지사와 지점 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현지 시장 조사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사무소 설립 대시 단기 순이익 시현으로 이익인 요금이 증가하였으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 폭발 소닉 루계액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12월 말 아워비시 비율은 174.6%로 저하되었음 재무 대시 장기 자동차 등의 보험료 수익 증가와 함께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자산의 이자 수익 확대 파생 상품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영업 수익 전년 대비 성장 대시 장기 자동차 보험 중심의 손해율이 하락한 가운데 사업 비율 개선과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대시인 보험 신계약에 견조한 성장세와 중국 법인을 통한 서비스망 확대 손해율 안정화 유지 IFRS 17 도입에 따른 CSM 증가 등으로 영업 수익 및 수익성 확보 전망 2023년 7월 19일 12시 19분 기준 장중 현대해상의 시가 총액은 2조 565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해상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4위입니다. 현대해상의 상장 주식 수는 8940만 주입니다. 현대해상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해상의 퍼은 3.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4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2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99,9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 8,22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868억원, 6,393억원, 8,08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319억원, 4,326억원, 5,746억원입니다. 현대해상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135.81%이고 유보율은 9,506.0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5.12-0.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7.96이며 전일 대비해서 3.82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2023년 7월 19일 12시 1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8,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9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이미지